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과 정신이 동시에 터져가지고 이혼당하는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자기 남편 나이가 어리다고 완전 개무식하게 지 동생 남편인 제보한테 뭐야 어서 형님이라고 불러 이 지랄하다가 이혼당해요. 원제. 신혼. 남편한테 못 배운 여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른을 목전에 둔 신혼 초 예비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안일과 관련해가지고 남편한테 너무나 어이없는 대우를 당해서 하소연이나 좀 해보고자 글올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갑내기 커플로 올 초에 결혼했고 아직 한창 즐거울 신혼이구요. 이 일이 터지기 전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이 일이 뭐냐 하면요. 제가 여동생 하나랑 남동생 하나 이렇게 삼남매의 가정인데요. 저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엄마랑 저희 남매끼리 정말 기억이 없이 친하게 지나왔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 하나 달려있는 집에서 내 식구가 부딪히며 살아왔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그 정의라 그러죠. 남들보다 유난히 돈독해요. 특히 저는요. 제 동생들은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대학도 포기했고 아 물론 제가 원래 공부를 못하긴 했어요. 어쨌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가지고 제 월급의 거의 90%는 동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 다 썼어요. 그러다 저희 엄마도 하는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 지금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심각하게 부족하지 않은 살림을 꾸리는 정도는 돼요. 저희 여동생이 공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어학연수도 보냈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뭐 이래저래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착한 아이니까 저도 불만 없이 잘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집을 가니까 예전처럼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들한테만큼은 제 능력 안에서 최대한 많이 해주고 싶었고 이 부분은 저희 남편도 이해를 해줬어요. 그러다 지난달 저희 동생이 결혼할 거라면 남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보니까 되게 듬직하고 말도 사근사근 잘하고 사람이 참 괜찮은데 딱 한가지 벌이가 좀 시원찮은 게 아쉽더라고요. 적은 나이는 아닌데 참고로 저희 동생은 25이고 이 남자는 33살이에요. 저희보다 4살이 더 많죠. 그 뭐야 오피스텔 보안요원인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여는 한 250만원 정도 된다 그러고 뭐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맞지만 그래도 사람은 워낙 괜찮아 보이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모두들 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둘 다 모아놓은 돈이 그닥 없길래 저희 쪽에서 좀 많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남편한테 정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저랑 남편 동생이랑 또 동생 남친 이렇게 4명이 자주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동생 남친한테 자기보다 훨씬 윗년배니까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라줬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처자랑 그 사람 둘이 결혼하면 나보다는 손 아래 사람이니까 이젠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원래는 지가 형님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동서된다고 형님이라 불러라 이거죠. 기가 막혀. 순간 이 얘기를 듣고 동생이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말을 했죠. 우리 가족은 그런 형식 같은 거 안 따져.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제보가 나이 더 많으니까 당신 형님이라고 불러. 동서니 뭐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편하게 살자고. 이랬더니 남편이요. 뭔 소리야. 집안에 법도가 있는데 그럴 순 없지.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남들 보면 욕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아이고 그냥 이해를 하지. 이상하네. 이런 소리를 하는 만큼 저는 그냥 남편이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 나이도 많으니까 지가 형님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서 뭐 뭐 남들 눈 아니 보는 눈도 없는데 뭘 봐. 이렇게 막 의식해가지고 형님 대접 받겠다 이러는 거. 이런 게 짜증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감정이 좀 객혀져서 아니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우리 집 가풍은 그런 형식 같은 거 하나도 안 따진다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형님 소리가 듣고 싶어? 이렇게 뭐라고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야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못 배운 여자 소리 듣는다. 상놈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저 대학 안 나온 걸 이런 식으로 꼬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꼬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판 싸우고 계속 냉전 중인데 이거 저랑 저희 집안이 잘못된 건가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니의 남편이 나이가 어리고 지 동생 남편 즉 제보죠. 제보의 나이가 4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네가 비록 형님이지만 형님으로 불러라. 이 말입니다. 댓글 1번 님만 못 배운 게 아니라 님만 못 배운 게 아니라 님만 못 배운 게 아니라 님만 전체가 못 배워 먹었고 도리가 없는 인간들로 보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그런 생각한다니까 어우 그지 같아요. 친하고 가까운 것도 격식을 차려가며 해야지 호칭부터 개판인 집안 맞아요. 남들이 보면 쌍놈이라고 욕합니다. 예전 같으면 진짜 쌍놈의 집구석이라고 욕 쳐들어 먹었다고 집안 전체가 왜 그래요? 집안 전체가 왜 그래요? 집안 전체가 왜 그래요 정말? 어머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개념받긴 사람이 없어. 남편 빼고 어서 가서 사과하고 정리하세요. 님 남편이 님 어머님과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님 어머님한테 장모님이 아니고 누나 이렇게 반말하고 앵기에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 댓글 이 댓글을 본 글쓴이가 말합니다. 아니 장난하세요? 엄마랑 동생이 똑같냐고요? 님 정말 무식하네요. 호호호호호 2번 그러게요. 살다 살다 이런 미친 집안 처음 보네. 멀쩡한 신랑 후고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못 배운 티 오지게 많이 나는데 자격지심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풍이 어쩌고 저쩌고 에라이? 손 윗사람이면 나이를 떠나서 호칭만큼은 형님이 맞는 겁니다. 글쓴이 말대로라면 저 댓글처럼 엄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님 엄마가 오빠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딴 게 가풍이야? 사위한테 오빠 집안엔 엄연히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런 게 깨지면 서로 앞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딴 걸 가풍이라고 갖고 사는 집안이라니 무진장 꼴때리네. 아우 그지같다. 2번 아니 그럼 동생이 니네 엄마보다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엄마도 사위한테 오빠라고 부르라 이거야? 댓글 밍밍이라는 사람인데 쓴 이로 의심됩니다. 너 뭐야 초딩이야? 아니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 밍밍이 왜 이럴까? 찔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아니 미친 그럼 형님이지 형씨라고 불러야 되냐? 별 그지같은 어우 4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개쌍놈의 집안이라고 욕을 합니다. 네 5번 동서에 나이가 많으니 서로 존대를 하는 건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호칭은 똑바로 해야지 진짜 개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네. 추가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전혀 듣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욕을 먹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아직도 저희 집안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뭐 잘못된 게 맞겠죠 뭐.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저희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친가 쪽엔 왕래 같은 거 없이 외가 쪽이랑만 좀 교류를 하면서 저희 식구들끼리 살아가지고 좀 뭐랄까 그런 집안의 가법이라는 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 외가 친척끼리는 나이가 같으면 생일 같은 거 상관없이 서로 이름 부르면 친구로 지내거든요. 남편은 이것도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런 영향을 저희 가족이 좀 깊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들 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남편은 퍼주기만 하고 대우는 오지게 못 받네?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는데요. 이건 좀 그렇네요. 남편 욕먹이는 게 싫어서 생략한 건데 저희 남편이 뭐 친정에 잘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이 퍼주는 것도 아니고 또 대우를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고집 오지게 있고 생색도 잘 내요. 저 혼자 딸랑 시집 와가지고 두 동생 챙기는 엄마 불쌍한 마음에 한 달에 고박 고작 80만원만 친정살림에 보탠다고요. 남편은 가끔씩 동생들한테 1, 20만원씩 용돈 주는 게 전부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이번 동생 결혼할 때도 무슨 한 미천 크게 떼주는 게 아니고 추기금 대신 그냥 여행 경비랑 기타 잡비로 꼴랑 600만원 해주는 거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다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엄마도 남편한테 엄청 잘합니다. 남편이 막 머슴처럼 해주고 대우 못 받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고작 80이래. 욕이 다 튀어나오네. 야 이 여자 진짜 미쳤구나. 2번 와 정말 이런 집에서 자란 며느리나 사위 들어올까 겁이 납니다. 고마워 할 줄 하나 모르고 완전 거지같은 콩가루 집안에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틀렸다 고쳐라 말을 해줘도 쌩까고 이런 뻔뻔한 모습이라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 앱이 없는 자식이라 소리 들을까봐 엄마들이 더 엄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몇 배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다 옛말인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았나 야 이 골민당아 네 남편 놔주세요. 내가 미친 너 대신 남편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자기 차가에 100만원씩 매달 쓰면서 거기다 처제 결혼에 600만원 턱 내놓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다고 과연 몇이나 있다고 이래 쓴이는 전생에 이완용을 사살했나벼 3번 못 배워서 개무식한 여자가 맞아요 형님 도리를 다 했는데 동생 되죠? 불쌍한 남편 그럴 거면 그냥 미국에 가서 사세요 미국은 할아버지한테도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4번 추가글도 진짜 웃긴다 쓴이 돈으로 친정에 보내는 거면 뭐 그렇다 치겠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죠? 한 달에 80만원이나 주고 틈틈이 동생 용돈도 주면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동생들 용돈 받을 나이도 아닌 것 같고 고작 80이란다 헐 그 고작도 안 주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대다수지 진짜 이건 뭐 이렇게 뭘 상식한 여자가 또 있나 싶고 못 배우고 그지근성도 어? 답변도 이래 이런 답변을 원한다고? 답장너야? 혹시 뭐야? 자작이야? 웃기지도 않아 정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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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래서 못 배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걸 자기는 대학을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 어? 그렇게 받아들이네 야 소름 끼친다 정말 딸랄랄랄랄 그리고 결혼할 때는 무조건 그 집안의 기본 댐댐이로 봐야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 어? 이 봐봐 하나만 무식한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전체가 저럴 수가 있나 싶고 멀쩡한 기본 상식 가진 남편을 아내 처제 장모까지 다 몰아붙이고 있네 쪽수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사람 등신 만드는 거 일도 아니로세 헐 6번 참네 추각을 보고 댓글 또 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너는 한 달에 뭐 돈 천만 원씩 법니까? 고작 80만 원이라니 정말 미친 여자인 건가? 너는요 못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해주면 감지덕지지 도대체 얼마를 퍼줘야 어? 얼마를 줘야만 퍼주는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7번 일단 뭐 돈은 패스하겠습니다 동생 남편이 내 남편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 부르는 게 기분 나쁘다 라는 거 가치감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못 배우고 개무식하고 미친 거지요 아가리가 찢어졌어도 사람이 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8번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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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글 벌써 예기저기 다 퍼지고 있어요 양아치의 투정 욕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요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히고 부끄러워서 귀뿐만 아니라 코까지 막히고 있는데 한동안 난리 나겠네 님 같은 여자 때문에 다른 평범한 여자들도 다 욕을 처먹는 거야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정말 이러고도 아무렇지가 않다 이거야 지금 아 8번 뭐야 이상해 여자 남이 하는 말 듣기 싫으면 아예 글도 올리질 말던 거야 똑바로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도 지랄이오 남편만 불쌍하네 남편 하는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작 80만 원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딴 그지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 인생 제대로 망했다 어쩜 좋냐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뒤에 쭉쭉쭉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